울진군은 오는 28일까지 2030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관리계획은 울진군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책사업과 지역현안사업, 각종 민원 등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구체화하는 10년 단위의 중기계획입니다. 군은 2030년 울진군의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작성을 위하여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번이 3차 의견 수렴 기간이라고 전했습니다. 군관리계획의 내용 중 주민들의 주요생활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 도로와 자동차정류장, 공원, 녹지, 유원지, 시장 등 군계획시설 선의 변경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취락지구 등 용도구역 지구의 변경에 관한 계획으로 구분됩니다. 관련 계획의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국민은 각 응면사무소 산업팀에 마련된 서식을 활용하여 내용 작성 후 제출하면 되고, 계획 수립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울진군청 도시세마을과 도시계획팀 공무사 789-6371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도시세마을과는 제출된 주민의견을 검토 후 군관리계획재정비안을 작성하여 오는 6월경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계획안을 공개 후 정식 행정 절차에 입안되며, 주민 공남공고와 각종 심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결정 및 지형도면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김상률 도시세마을과장은 군관리계획은 모든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군관리계획재정비를 통하여 주민들이 생활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울진군 발전을 위하여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습니다. 기상캐스터